잠발마블들 하이 깜짝이야 와 누구야? 누구야? 너 어디야? 에에에에에! 성교와 오옹 어어 ared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dictators 아니 뭐야? 스킵번가 이런 플레이더야? 어우 뭐야 안 불리셨다 도망간다 왜? 도망간다 유저다 유저다 도망간다 두 명이야 본격적인 도망간다 짱 아 여기 17레벨이네 힘 만들때니까 참 이거 좋다 아니 원래 힘말래 아니어도 저기 넘어갈 수 있나? 으응 굿 넝 여기서 이렇게 흐어내여 그치만 가앗!! 더 있는거 아니지 이런 씹.. 더있네 아니구나 뭐야 심령민대배 뭐야 이거 야 리얼 감성모드 했네 이새끼 이거 씨 아 창문 아 어디야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와아 됐보였다 여기 숨어있냐 에이피탈이다 야 춥다 추워 요즘 어디있기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? 다 틀렸네 저기 이시기 알면 알수도 있을텐데 2층이 있을것 같다 와 싸그를 터네 다 틀렸네 안보여 이씨 뭔총이지 저기 뭔총이지? 처음 들은 소린데 원총이 저게? 아후 뭔총일대 왔어 ak 총선이 아닌데 시바 자본쌤 정오쌤 왜향 한대넘 암 맞다 자 정말 바보이게 뭔지 알아? 그냥 나가면 되거든? 내가 쪼뽑처럼 보였나봐 내가 약간 누비처럼 보여가지고 저 새끼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약간 자신감이 있었나? 깜짝이야 뒤집어졌네 깜짝이야 내가 쪼뽑에다 너무 추워 좋아요와 구독하기 정말 힘들어